안녕하세요. 20일 완성 중국어 패턴회화 왕초보편의 김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벌써 5강으로 들어왔어요. 5강 제목 한번 보시면 나 옷 살래 라고 되어 있죠.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사다 라는 포인트거든요. 이거 사다 라는 단어 오늘 알고 가시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 무엇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 활용하시면 돼요. 자 나는 에이를 산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중국어 기본 어순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나는 산다 에이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죠. 자 나는 워어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마이 라는 글자 이 글자가 바로 사다 라는 글자거든요. 발음은 마이 삼성으로 다시 한번 마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저희가 매매한다 라고 하죠. 사고 팔고 할 때 매매한다. 여러분 그때 매매가 바로 사다 그리고 팔다 라는 단어거든요. 아직 팔다 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사다 라고 할 때는 매매의 매자에서 발음은 마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워어 나는요 삽니다. 마이 그 다음에 에이 무엇 무엇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건데 우선 에이 빼고 오늘의 패턴 나는 산다 두 글자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조 주의하셔야 되는데 성조가 지금 삼성 더하기 삼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성조는 이성 더하기 삼성으로 이삼 이렇게 워어 마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워어 마이 워어 마이 자 그럼 두 번만 따라 읽어보실게요. 워어 마이 워어 마이 그렇죠. 이렇게 워어 마이 에이 나는 무엇 무엇을 삽니다. 에이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에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나는 옷을 사요. 여러분 옷이라는 단어는요. 자 중국어 때 보여드릴게요. 옷이라는 단어는 한자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이거 한자로 의복이라고 하거든요. 의복.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글자만 중국어 발음만 외워주시면 돼요. 발음이 조금 독특해요. 앞에 거는 여러분 이 글자는 그냥 이 혼자 있는 거죠. 이 한국어로 이 읽으시면 되고요. I 혼자 있는 건데 Y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발음은 E 그 다음에 F U는 그냥 FU 경성이에요. 발음은요. E FU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옷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나는 삽니다. 워어 마이 에다가 붙여볼까요? 나는 옷을 사요. 읽어보면 워어 마이 E FU 워어 마이 E FU 자 여러분 두 번만 읽어볼게요. 워어 마이 E FU 마지막 한 번 워어 마이 E FU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나는 삽니다. 워어 마이 계속했다면 저는 안 살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안 사요. 라고 하실 때는 뭐 넣으시면 돼요?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렇죠. 뿌 라는 글자 넣으시면 되죠. 뿌 자 나는 안 삽니다. 그러면 워어 나는요. 뿌 아니에요. 마이 사다. 그래서 안 사요는 뿌 마이 뿌 마이 나는 안 사요. 붙이시면 워 뿌 마이 다시 한 번 워 뿌 마이 한 번만 더요. 워 뿌 마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패턴은 나는 안 사요 였어요. 첫 번째 패턴은 워 마이 두 번째 나는 안 사요. 워 뿌 마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목적어 넣어볼까요? 저는 옷을 안 사요. 여러분 옷은 아까 뭐였어요? 의복 이 푸 그렇죠. 이 푸 였어요. 자 나는 옷을 안 삽니다. 그럼 그때는요. 워 뿌 마이 이 푸 다시 한 번 워 뿌 마이 이 푸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워 뿌 마이 이 푸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읠 유일단 이 푸 이 푸 그 아니 유일단 이 푸 여러분